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씨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납부 방식 중 연부연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세가 나오면 또 그 상속세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국가는요 현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현금을 좋아해요 현금을. 현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상속을 받은 게 부모가 이렇게 있으면 자들 있잖아요. 자 1, 2, 3 그런데 부모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금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것만 이렇게 많다 이겁니다. 이거는 적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현금을 좋아하는데 현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 해가지고 이걸 국가가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국가는 현금을 좋아하는데 부동산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냐. 그러면은 이걸 팔아서 내려고 하면은 안 팔릴, 당장 어떻게 물건을 낸다 해가지고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타협점을 찾은 것이 연부연납이다 이거죠. 연부연납.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에요. 물납이라는 거는 당의 부동산, 유가증권 이런 걸로 내는 거를 말하고 수납가액을 정해가지고. 연부연납은 여러 차례 나눠서 좀 하자. 여러 차례. 보통은 이제 5년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5년이고 기업상속공제 이런 거는 12년까지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5년이죠. 5년이면은 이제 첫 번째 최초 내는 거 플러스 5년이니까 5회. 이렇게 하면 총 보통은 6회 나눠서 낸다 이거예요. 내려면은 2천만 원 이상이 일단은 된 경우 고액에 한해서만 연부연납을 받아주는 거죠. 2천만 원이 안 된 이상. 2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거는 이제 말이 그런 거고. 대부분 이제 수십억, 수백억 되는 경우를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첫 해부터 해가지고 보통 1천만 원 이상씩 다 측정이 돼야 되는데 다 이런 거는 이제 고액의 자산가들이 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 1천만 원 이상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낸다 이거예요. 최초 내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상금은 다 붙어요. 가상금은. 왜냐하면은 가상금이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자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분명코 조사결정세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와가지고 OK. 신고한 거에 대해서 OK 하면은 OK 하면은 신고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NO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지가 나가는 거예요. 고지가. 고지가 나가고 여기서 납부기한이 정해지는 거예요. 보통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 1월 이내에서 이렇게 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가상금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기한을 줬는데도 이거 연부연납이라는 거는 나눠서 낸다는 것이 이제 돈을 다 냈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금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연부연납 가상금은 1.8%예요. 지금 1.8%니까 대출이자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돈을 한 번에 다 내는 거 하고 연부연납 해가지고 가상금 1.8% 물어가면서 내는 거 하고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1.8% 부분이 지금은 현재는 이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은 환급가상금 그 이유를 적용하도록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8%다 이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 1.8%하고 대출이자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면 어느 게 더 대출 받아가지고 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여섯 번에 나눠가지고 내는 게 좋은지 그거는 이제 비교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연부연납을 이용하는 거에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연부연납은 언제 요건이 이거는 허가를 해줘야 돼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청을 해서. 그러면 신고할 때 언제 신고하느냐.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증여세는 3개월이고 3월이고 상속세는 어떻게 됩니까? 6월이잖아요. 6월 내에 신고하는 거에요. 연부연납 신청서를. 신청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상정신규칙에 보면은 연부연납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고기한 내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노 받아가지고 고지가 나왔어요. 세액이 더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 납부기한 내에 신청을 하는 거에요. 신청을. 이렇게 되면은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건을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에다가 담보 제공을 꼭 해야 돼요.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을 안 하면 안 해주죠. 당연히. 국가는요. 담보 현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뭐를 좋아하냐면 담보 내놔라 담보. 징수위해 같은 것도 전부 다 담보 내놔라 하고 이렇게 연부연납 담보내놔라. 담보라는 것이 현금하고 현금으로 얼른 전환할 수 있는 거. 현금으로 전환할 수,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담보를 요구하는 거에요. 아무 담보나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허가는 증여세 같은 경우는 3월 내에 해줘야 되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6월 내에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허가가 이루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5년 플러스 1 플러스 상속세 가액. 내가 이제 아닌 상속세 세액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번을 거쳐가지고 나눠가지고 최초분 내고 그 다음에 5년에 있어서 연부연납을 5번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담보 제공을 이렇게 하는데 신청서 양식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뭐 총 15회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가업 상속 공제일 때 이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보통은 이제 상속이 되면은 형제들 간에 우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니나 나나 서로가 공동으로 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먼저 많이 가지고 간 형제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특히 편애해가지고 그 자식한테만 뭐 많이 썼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전장 공부 못 한다고 서름당했는데 그나마 재산도 형한테 다 주고 또 형이 또 똑같이 가지고 간다니까 성질 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형제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부연납 신청을 일단은 전부 다가 공동상속인 전부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동상속인 전부가 전부가 한다 이거입니다. 전부가 한다. 그런데 이게 만일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독으로도 가능해요. 단독으로도. 단 어떻게 됩니까? 공동 신청을 하자. 연부연납 공동 신청을 하자 했는데 안 돼. 거부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독으로 하는데 자기가 받을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나는 내가 받은 재산이 한 10억 된다. 그러면 10억을 한도로 해가지고 그거를 연부연납 신청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연부연납 가상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1.8%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면은 이제 연부연납이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방법은 연부연납 말고 이제 그 다음 방법은 물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저거는 이제 별도로 별도로 이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상속세 납부 방식 중에서 연부연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국가는 현금을 아주 좋아하라 하니까 계좌, 계좌, 예금 계좌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아주 좋아하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현금 좋아하는 거, 계좌, 계좌를 먼저 먹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버든지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상속재산을 뭐 70억, 80억, 100억을 받아도 다 부동산으로 받으면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빨리 팔려고 해도 그게 이제 팔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팔면 또 양도세 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또 이 상속세 내에는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꼭 이렇게 법리 검토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리, 법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양도할 때는 이게 또 양도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비과세가 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형제끼리 싸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상속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또 이 상속세 납부 방법을 그러면 연부연납을 해야 되느냐 분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물납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한 번 상속세가 억 단위로 이렇게 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꼭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게 돈을 세이브하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라이크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